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면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겠죠. 그런데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소방사이렌이 울려 대피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벌점을 매겼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당 학교 학생 A씨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갑자기 소방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학생들은 잠에서 깨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생각에 서둘러 기숙사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기숙사 사감들과 층장들은 통금 시간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보통 대학교 기숙사에선 안전 등의 이유로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이후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들어오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소방사이렌이 울려 대피하는 상황에도 통금 시간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탈출을 막은 겁니다. 심지어 이미 대피한 학생들에게는 이후 벌금까지 매겼다는데요. 이에 기숙사 전체 채팅방에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기숙사 측은 공지 올리는 데 다른 글이 있으면 방해된다며 모든 항의 글을 삭제시켰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이렌의 오작동으로 확인됐지만 기숙사의 대응에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한 학생은 진짜 불났으면 어떡하라고 층장이랑 사감은 입구를 막았던 거냐며 평소 훈련할 때는 그렇게 대피하라고 하더니 정작 이런 상황에는 입구를 막고 대기하네라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죽고자면 살 것이고 살고자면 벌점이라며 해당 상황을 비꼬기도 했는데요. 과거에도 복합상가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내고 가라며 입구를 막은 종업원들로 사망자가 나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탈출을 막았을 경우 업무상 중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